우리 가족 우리 가족은 4명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형, 그리고 저입니다. 부모님은 일본에 계십니다. 아버지는 은행원이시고 어머니는 선생님이십니다. 형은 회사원입니다. 형은 미국에서 일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한국말을 배웁니다. 우리 가족 우리 가족은 4명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형, 그리고 저입니다. 부모님은 일본에 계십니다. 아버지는 은행원이시고 어머니는 선생님이십니다. 형은 회사원입니다. 형은 미국에서 일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한국말을 배웁니다. 한국에서 한국말을 배웁니다. 고향 토모미 씨,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제주도에 있습니다. 제주도는 제 고향입니다. 제주도에는 한라산과 바다가 있습니다. 공기도 좋고 경치도 아름답습니다. 귤도 참 맛있습니다. 토모미 씨, 요즘도 많이 바쁘십니까? 방학 잘 보내십시오. 12월 20일 김정우 고향 고향 토모미 씨,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제주도에 있습니다. 제주도는 제 고향입니다. 제주도에는 한라산과 바다가 있습니다. 공기도 좋고 경치도 아름답습니다. 귤도 참 맛있습니다. 토모미 씨, 요즘도 많이 바쁘십니까? 방학 잘 보내십시오. 12월 20일 김정우 친구 제 친구 민수는 대학생입니다. 전공이 경영학입니다. 민수는 미국 뉴욕에서 왔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한국말을 공부합니다. 민수는 노래를 잘 부르고 춤도 잘 춥니다. 가끔 학교에서 춤을 춥니다. 우리는 모두 민수를 좋아합니다. 친구 제 친구 민수는 대학생입니다. 전공이 경영학입니다. 민수는 미국 뉴욕에서 왔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한국말을 공부합니다. 민수는 노래를 잘 부르고 춤도 잘 춥니다. 가끔 학교에서 춤을 춥니다. 우리는 모두 민수를 좋아합니다. 한국음식 유키 씨와 저는 한식을 좋아합니다. 회사 근처 한식집에 자주 갑니다. 그 한식집에는 불고기, 냉면, 김치찌개, 순두부찌개, 생선찌개, 비빔밥, 갈비탕이 있습니다. 김치찌개하고 비빔밥은 조금 맵습니다. 유키 씨는 고기를 좋아합니다. 생선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유키 씨는 갈비탕을 자주 먹습니다. 저는 순두부찌개를 자주 먹습니다. 한국음식 유키 씨와 저는 한식을 좋아합니다. 회사 근처 한식집에 자주 갑니다. 그 한식집에는 불고기, 냉면, 김치찌개, 순두부찌개, 생선찌개, 비빔밥, 갈비탕이 있습니다. 김치찌개하고 비빔밥은 조금 맵습니다. 유키 씨는 고기를 좋아합니다. 생선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유키 씨는 갈비탕을 자주 먹습니다. 저는 순두부찌개를 자주 먹습니다. 한국음식 감사합니다.